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 tv의 공평호입니다. 1940년생인 일본의 유명한 탐사작가 다치바나 다카시의 사색기행에서 일생에서 잊을 수 없는 두 번의 여행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여행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그 사람을 바꾸어 나가고 그 사람을 새롭게 고쳐나가게 된다 이렇게 여행을 정의하고 특별한 여행의 경우에는 여행 전과 여행 후에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일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940년생이기 때문에 1972년과 1974년은 다치바나 다카시 작가의 나이 32세와 34세가 되는 해입니다. 전환점이 된 1972년도 여행과 1974년도 여행이란 제목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팔레스타인 보고 이야기로 돌아가서 나는 1972년에 중근동과 유럽 각지를 돌아보는 거의 9개월에 이르는 긴 여행을 했다. 1974년에는 다시 중근동에서 인도에 이르는 3개월에 걸친 긴 여행을 했다. 합치면 1년에 이르는 두 번의 여행이 팔레스타인 보고의 바탕이 되었으므로 그것에 대하여 여기서 잠깐 언급해 두고자 한다. 1972년의 여행은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지중해를 거의 일조하는 행태로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그리스, 터키, 이란, 이라크를 돌아보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여행이었다. 출발점이자 종착점이 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문제와 관계가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거의 관계가 없다. 1974년의 여행도 애초의 계기는 팔레스타인 문제와 관계가 없었다. 네덜란드 항공이 중동의 새로운 노선을 개설하면서 그 첫 비행에 초대해 줘서 이것을 행운으로 알고 중동의 여러 나라를 방문했던 것이다. 이때는 이란, 레바논, 시리아, 이집트를 돌아보았다. 그때 특히 레바논에서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취재를 했지만 취재하고는 관계없는 자유로운 여행도 많이 했다. 특히 시리아와 이집트. 시리아에선 다마스쿠스를 자세히 돌아본 다음 파밀라 유적과 알레포 주변의 유적 등 실크로드의 종점 부근을 탐방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썼다. 이 가운데서도 잊기 힘든 것이 바로 파밀라 유적이었다. 제 해설을 더하면 파밀라 유적은 저는 아직 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가본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이미지와 동영상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지역이고 얼마 전에는 또 IS가 그곳을 점령해 가지고 사자상을 그냥 부수는 바람에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그런 곳입니다. 다치바나 다카시 작가의 주장이 계속됩니다. 이곳은 사막 한가운데 잔해만 남기고 사라진 거대한 고대 도시로서 열주 대로라 불리는 중심부의 넓은 도로 양편에 아름다운 돌기둥이 쭉 늘어서 있는 등 한 번만 봐도 일찍 이 고대 도시가 얼마나 대단한 영화를 누렸는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여름날 저녁에 이 고대 도시가 광대한 사막을 배경으로 석양 속으로 가라앉아가는 풍경은 뭐라고 말할 수 없이 아름답다. 파밀라는 다마스쿠스에서 이라크 방면으로 200km나 떨어진 궁벽한 사막에 있어서 쉽게 갈 수 없는 곳이다. 자가용이나 히치아이크나 버스로 밖에 갈 수 없는데 단체 투어 버스로 금방 가서 금방 돌아오는 구경만은 피하는 것이 좋다. 유적 입구 바로 옆에 형편없는 싸구려 숙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1박 2일을 보내면서 아침 점심 저녁에 그 죽은 도시가 시간대별로 보여주는 독특한 자태를 충분히 즐기는 것이 좋다. 이 고대 도시는 대상로의 중개점으로서 로마시대 초기에 크게 번영했다. 3세계의 이 고대 도시를 지배한 여왕 제노비아는 전설적으로 아름답고 대단한 지성과 정치적 군사적 재능을 겸비하여 이 나라를 한때 로마를 위협할 만한 대국으로 키워낸 역을 이었다. 제노비아 시대는 영토가 현재의 실리아, 팔레스타인 지방을 전부 포괄하고 북으로는 터키의 절반 정도까지 남으로는 이지트의 알렉산드리아까지 뻗져있었다고 하니 참으로 놀랍다. 즉 로마 제국의 거의 절반 가까운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제노비아는 로마 제국의 동쪽 절반, 오리엔트 부분을 전부 자기 세력권 아래 두고 또 하나의 독립된 제국을 만들려는 꿈을 품었다. 그래서 아들을 아우쿠스투스라 부르게 하고 여기서 아우쿠스투스는 로마의 초대 황제에게 주어진 존칭으로 이후 역대 황제는 이 존칭을 자기 이름에 붙여서 사용했습니다. 자신은 아우쿠스타, 아우쿠스투스의 여성형으로 부르게 했다. 당시에 로마 황제 아울릴리아 누스는 그 야망을 분쇄하고자 서기 272년 로마에서 대군을 이끌고 원정하여 여러 전투에서 파밀라 군을 무찌르고 최후에는 파밀라 씨를 장기간 포위하여 마침내 함락시켰다. 함락된 이후에 파밀라는 철저하게 파괴되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사막에 잔해를 드러낸 죽음의 도시로 변하고 말았다. 전후비아는 체포되어서 아울릴리아 누스 항제의 로마 개선 행진에서 효수되었다. 완전히 멸망해버린 이 네크로폴리스 죽음의 도시를 보고 있으면 아무리 힘있는 권력자라 해도 정치적 야망에 지나치게 휘둘리면 나라를 망치고 자기 자신도 망쳐버린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옛 부기 영화의 기록과 눈앞의 백돌 잔에 쌓여 대조에 나도 모르게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저의 해설을 좀 더하면 아무리 힘있는 권력자 해도 정치적 야망에 지나치게 휘둘리면 나라를 망치고 자기 자신도 망쳐버린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권력자든 또 굉장히 부를 많이 축적한 부유한 사람이든 아니면 일반 시민이든 간에 이 땅에서 우리 자신들이 머무르는 것이 잠시 머무르고 간다.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권력자도 자제할 수 있고 불을 축적하는 사람도 자제할 수 있고 일반 시민들도 자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아마도 고대 유적지기를 여행하면서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폐허화된 한때 영화를 오랫동안 누렸던 지역에서 장소에서 바로 삶과 성취라는 것이 한시적이고 짧게 마치 불이 타오르시 그냥 타올랐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책으로 읽는 것하고 달리 직접 유적지에서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가슴에 한껏 담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시 다치바나 다카시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파밀라 유적을 돌아본 나는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일본에 돌아와 다나카 가쿠의 연구를 쓰게 되었다. 여기서 다나카 가쿠에는 일본의 전직 총리로서 1976년에 대규모의 정치 스캔달 로키드 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 뒤로 나는 한때 일본에서 유례없이 막강한 정치권력을 휘둘렸던 이 남자가 자신의 정치권력을 한없이 키워나가고 초권력자로서 일본을 계속 지배하려는 야망에 몸이 달았다가 마침내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과정을 오랜 세월 동안 가까이서 지켜보게 되었다. 그동안 나는 마음속으로 이 사내의 모습과 파밀라 유적을 수없이 오브랩시키고 있었다. 여기서 저의 해설을 더하면 이 남자가 자신의 정치권력을 한없이 키워나가고 초권력자로서 그 나라를 계속 지배하려는 야망에 몸이 달았다가 마침내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과정을 오랜 세월 동안 가까이서 지켜보게 되었다. 바로 이런 다치바나 다카시가 일본의 다나카 각구의 수상을 그려놓은 이 문장이 지금 이 땅에 양식이 있고 상식이 있는 보통 시민들이 일군의 정치 세력에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앞 세대들이 희생과 헌신과 피와 눈물과 땀으로 축적된 그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는 그들의 가공할 위력과 가공할 강제와 가공할 무리수를 우리가 지금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치바나 다카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리 힘있는 권력자나 아무리 힘있는 권력 집단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정치적 야망에 휘둘리면 나라를 망치고 자기 자신도 망쳐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역사적 잔해 속에서 표 속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모든 것은 무리수는 오래 갈 수 없다 이런 부분을 다치바나 다카시의 그런 문명의 헌망성서에서 깨우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